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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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쇼! 김가리님 제가 봤을 때 김 실장님은요 쫄은 거야 뭐 또 모르는 애가 입앞 벌리고 다니고 막 사치고 다니니까 쫄은 거야 미리 준비하고 데뷔한 이상 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쉽긴 하지 않아요 실장이 그렇게 유치한 사람은 아닌데 강대리님 나는요 우리의 이런 애완을 진짜 리얼하게 누가 진짜 리얼하게 영화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봤던 영화들은 현실이 너무 좋아요 다 연애만 하고 있고 분명히 안 보고 회사도 누리 그런 건 못 만들죠 왜 못 만들죠? 안에 있는 사람은 정확히 알지만 아니까 말았어 밖에 있는 사람은 통박으로 맞춰야 되는데 음모롱 같아서 말았어 그냥 통박으로 맞추면 되나요? 그거는 백전만 맞을 테니까 틀린 거 참새끼 싶고 후벼 파야지 아무도 안 듣고 아무도 안 듣고 아무도 안 듣고 차 외면한다고 그래도 말한다고 그래도 말한다고 그럼 각 사유계는 없었지 다 될 거야 크리에이크 크리에이크 해야지 내가